마찬가지로 조기용 장관이나 이주호 부총리도 이해하기 힘든 세대인 겁니다. 한 분이 여러분 이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보시죠. mz세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의로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mz세대의 투쟁 방식이 조용한 사직입니다. mz세대의 해법이 새로운 길찰끼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희망상황일 뿐입니다. mz교사 mz공무원 mz군인들이 하루아침에 평생직업을 내던지고 쿠팡기사 생활로 기존 원급의 몇 배를 벌어들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우글우글하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생들은 불합리한 시스템 안에서 돌을 던지고 하연병을 던지고 시스템을 고치려 노력했습니다. mz세대들은 불합리한 시스템을 미련없이 버리고 합리적인 세상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의과대학 정원이 원점 재논의된다 하더라도 많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론은 다시 예전으로 절대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사일런트 액세트를 하는 겁니다. 조용하게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jhkim님이 기성세대가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60년대 70년대 여러분들 출신들하고 달리 mz세대들은 그냥 거기에서 나가버리는 겁니다. 조용하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말에 다 돌아올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판단착오인 거죠. 60년대 70년대 여러분들 하염병을 던지고 저항했지만 mz세대는 그냥 나가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조용하게 각자 자기 길을 찾아서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투쟁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분 이야기는 안 돌아올 거다 이야기죠. 기분 나빠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사실이 이런 겁니다. 사실이 너희들이 배가 고프면 돌아오겠지 이렇게 하지만 전공의들도 계론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계론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피지금은 백정백성이라는 말처럼 상대방하고 지금 싸우려면 상대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고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상대방의 인간의 집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밀어붙여서 수령에 빠져버린 겁니다. 수령에 빠져가지라면 그걸 빠져나올려 하니까 계속 무리수를 지금 두는 겁니다.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 좋은 공무원을 왜 그만두 그 좋은 교사를 왜 그만두 그 좋은 군인을 왜 그만두냐고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현직 의사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의 폐착은 정부가 전공의를 우습게 알았던 게 폐착입니다. 전공의는 대학병원의 실제로 전문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빠지면 모조리 전문의로 채워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당직도 야간당직도 전공이처럼 선언 전문의를 채용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 기억하거든요. 이 방송할 때 한 전문의를 둔 대학의 펠로를 둔 어머니께서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그 어렵게 얻은 대학 조교수를 아들이 사표를 던진다고 하는데 내가 말릴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왜 그만두냐? 다시 또 야간당직을 써야 되는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고생고생해서 이런 전공의를 거쳤는데 또 그걸 해? 안 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런 것을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이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럼 그 똑똑한 분들이 왜 이해를 못하냐? 그분들이 지적으로 게으르고 지적으로 오만했던 겁니다. 나는 그분들이 평생 또한 관료생활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무리 겸손하게 이렇게 하더라도 지적으로 굉장히 오만할 겁니다. 왜? 본인이 명량하고 지시 내리면 민간인은 착착 따랐으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직도 전공의처럼 쓰는 전문의를 채용해야 되는데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전문의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전공의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야간당직이 여러분들 전문의 이름 나이에 야간당직을 계속 써야 되면 고참여름 전문의 수준에 그럼 죽는 거다며 그렇게 싫다는 겁니다. 다시 그 길을 못 한 번 하는 건 할 수가 있는데 안 가본 길이니까 가본 길을 다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전공의가 그냥 교육생이고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해빡하면 벌벌벌 떨기 전에 일진 깡패질을 정부가 해봤는데 학교의 순둥이 같은 애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해빡질을 무지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초창기에 이런 박민수 차관이 눈시퍼렇게 뜨고 여러분들 전공의들 해빡하는 거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직 전문인 것을 모르고 사직하고 난 뒤에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사직을 하고 나니까 전공의의 빈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전공의가 실제로 뭘 해야 되냐? 야간당직이 가능한 전문의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그걸 지금에서 이제 아는 겁니다. 아차 싶은 겁니다. 전공의가 전문의 역할이고 실제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사입니다. 3차 의료기관에서 당직을 쓰는 전문의를 전부 다 내쫓아버렸으니까 이제 언급실부터 배후 진로까지 야간당직이 불가능해서 모조리 붕괴되고 이 여파는 2차 진로기관까지 미쳐서 완전히 언급실이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 구린인 현직 의사부는 아주 예리하게 의료 문제를 보는 겁니다. 전공이 좀 얼르고 협박하게 되면 3주면 완전 제압이 될 거다. 전공의만 제압하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기용과 박민수가 내린 상황 판단인 겁니다. 전공의가 뭐냐 직책은 전공이지만 실제로 야간당직이 가능한 전문의였던 겁니다. 그걸 56% 그냥 여러분들 다 잘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무지함입니다. 무지함과 오만함 때문에 지금 사태에 온 겁니다. 빼앗은 것은 이 무지함과 오만함이 정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 이제 고집밖에 안 남은 겁니다. 이제 그냥 고오다 이야기죠. 그런데 고오가 사람이 죽어 나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55년생의 외과의사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고 의과대학의 척추가 전공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구리님은 여러분들 현재 의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박민수하고 여러분 조경이 몰랐는데 실제로 전공이가 그냥 억박 지르고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전공이는 전공이지만 실제로 전공이가 전공이가 아니고 야간당직이 가능한 전문의였다는 겁니다. 야간당직이 가능한 전문의를 뽑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거의 불가능하던 겁니다. 돈을 천금으로 주더라도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구하기 힘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언급실이 샷다운 될 겁니다. 뭐 대책이 없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정확하게 개뚫게 되면 이러면 상황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게 나왔지 않습니까? MZ세대라는 것은 돌멩이 안 던진다 이야기죠. 사일런트 엑시트 조용하게 나가버리는 겁니다. 전공이는 전공이 역할이 아니라 전문의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학병원에서 전공이를 빼고 전공이를 대치하려면 전문의를 뽑아야 해서 대치해야 됩니다. 결국 전공이가 그동안 전문의 역할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대학병원에서 56%가 줄어든 겁니다. 그들이 빠지니까 언급실과 배후진료가 43%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특히 당직을 전공이가 전담해서 왔습니다. 언급의학과 다른 전문가들 나이든 교수가 쓰니 이제 한계상황에 들어간 겁니다. 과로를 너무 겪어서 교수 일부는 그만두니까 남은 교수에게 더욱 과중돼 이제 한계상황에 곧 파탄이 납니다. 언급실 문 닫는 시간이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두 달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주 새로운 여름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당직 써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당직을. 당직을 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문의하고 여러분들 대학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당직을 쓰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그분들이 체력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의들이 사표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들이 그냥 사표를 내고 떠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상황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필요가 없고 그냥 팩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머릿속에 그냥 훨씬 뭐가 문제인지 훨씬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왜? 현직 의사가 직접 여러분 전공의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분석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여러 가지 입수했고 그 정보를 변별해서 여러분들의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 의료사태는 대단히 근본적인 여러분들 문제점이 발생한 겁니다. 야간 당직이 여러분 가능한 전문의를 뽑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여러분들 그냥 진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시고 오늘까지 하루라도 국민들 마음 편하게 해 준 시간이 있었습니까 갤럽 여론조사의 82%가 대통령의 의료계획 추진방식에 반대라고 하니 방식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생각을 바꾸기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그분들이 불편하게 여기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 현장의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지금 정부가 뭘 했냐 야간 당직이 가능한 실질적인 전문의를 다 쫓아내버린 겁니다. 사표 내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안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그 사람 안 들어오게 되면 그 응급실이 셧다운이 되는 겁니다. 배후과가 이러면 셧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참아낼 수 있으면 그냥 가는 거고 국민들이 참아낼 수 없으면 뭡니까 정권이 어마어마하게 위험해지겠죠. 무슨 일이든 간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 끼우려면 상황을 착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책과 제도 변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기홍과 이런 박민수라는 사람은 3주에서 5주 정도만 뭐죠 억박지력이 되면 전공의와 항복하면 그걸로 끝날 것이다. 예산 1,200 정도만 추가적으로 투입하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상황 판단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오판을 한 거죠. 전쟁을 치르는데 오판을 했기 때문에 결국 비용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로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인 겁니다. 의로 본질을 이야기하게 되면 일단 설득할 수 없는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이해당사조가 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고 전혀 설득할 수 없는 정책을 낸 거죠.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정책을 냈기 때문에 이 비용을 톡톡이 치룰 겁니다. 거기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고집이 세기 때문에 일단 고집이란 것은 정념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눈에 여러분들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우리가 애국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이 눈을 가린 거 아닙니까 어떤 종류의 정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당태를 뭡니까 배랑 끝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 정념의 노예가 돼서 안 되거든요. 정념의 노예가 되면 이성 논리라는 게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참 아주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악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완고할 수 있는지를 죽는 길로 가는데 그냥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제 눈에는 죽는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정념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애국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이야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배후 진료가가 붕괴되고 있다는 내용을 어제 다뤘지 않습니까? 언급의로위기라는 것은 배후의로위기인 거죠. 야간이 이러면 언급실 뺑뺑이가 왜 발생하느냐 언급의로를 담당하는 전문의 숫자가 적은 것도 있지만 언급의로실에서 이러면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배후 진료가의 야간 당직 의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배후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런 데 야간 당직자들이 전공의가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주간에 여러분들 외래 진료를 하면서 배후 진료가의 교수들이 배후 진료가의 교수들이 의사무 faz 물 소울 극